아 너무 좋아 연애할 때 불러주면 좋아가지고 음역대도 음역대지만 뭔가 지금 힘이 넘치잖아요, 막 그 파워가 있고, 파워, 파워. 유럽의 학자들이 이 음성을 분석한 결과. 웬만한 오페라 가수들보다 비브라토, 즉 떨림음의 진동주파수가 높다는 것. 때문에 그만의 세련된 창법과 감미로운 바이브레신이 가능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오페라에도 도전했던 프레디 머큐리. 끝없는 그의 도전은 대중에게 또 다른 즐거움까지 선사했는데. 여러 장르에 도전을 많이 했던 분이야. 안 되는 게 없는 최고의 보컬리스트였구나. 저는 프레디 머큐리의 그 퍼포먼스를 내가 최고다라는. 맞아. 그 자신감에서 나오는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맞아, 자신감이. 만약에 일반 가수가 그런 옷을 입고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상 봐요, 의상. 정말 의상이 새의 취종을 불러 이렇게는 저 당시에는 정말 세인테이션했던 의상들이에요. 말이 됩니까 그게 마이크 스탠드를 들으면서 사람들한테도 막 이렇게. 들어주고 소리 질러보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제 충격이었고요. 걸어가는 포즈. 이게 어깨를 90도로 해가지고 잡아. 이렇게. 그래, 그래 이거. 노졌듯이. 왜 이렇게 멋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뮤지션이 아닌 퍼포어로 규정했던 프레디 머큐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유행이 됐던 거죠. 퀸이 최고의 라이브 밴드로 평가받는데 수십만 관중을 호령한 그의 무대 장악력을 빼놓을 수 없었으니. 모든 게 다 하나하나 모든 게 다 실험적이었던 거야. 저 당시에는 획기적이고. 무대 위에서 그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에너지 넘쳤다. 두려움을 모르는 무언가처럼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저런 생각을 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창의적이고. 어느 누구도 발레는 접목시킨 적이 없다. 그만큼 파격적이고 극단적으로 들린다는 뜻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것도 평범하게 받아들여지는 때가 올 거라는 걸 난 안다. 그만큼 내가 노력할 것이고 해보고 안 되면. 그럼 난 또 다른 걸 시도할 거다. 천생미지션이자 탁월한 보컬리스트. 또 완벽한 퍼포머였던 프레디 머키리. 그의 천재적 음악성과 다양한 재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배움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러면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래도 이에요? 럴게. 2, 3, 4, 3, 6, 5, 6, 6, 6, 6, 7, 8, 9, 9, 9, 9, 10, 9, 10. 아멘